5.86 생계형 정치인들 그들이 만들어 갈 세상 이거는 우연히 정철성 변호사가 이정근 씨에 대해서 이정근 게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은벌하겠다 이렇게 공포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철성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한번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기 때문에 정철성 씨는 1970년생이네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같은 나이니까 5.86 세대의 막내 정도가 되겠네요 공부를 잘했네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를 하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양반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른바 586을 불리는 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2004년도 17대 총선 때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묻지마 당선되었던 행운 아들이었다 고작이야 지금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의 나이의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실세가 되고 재선 3선 4선 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당대표까지 되었다 그들은 취업하는 기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생계형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계수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힘겹게 세금을 납부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세금을 만들고 세금을 올리곤 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부자들 세금을 걱정하고 반발하냐며 조롱했고 고작 2% 미만 만이 부담하려는 세금일 뿐이나 식으로 세금에 대한 반감 여론을 무마하려고 했다 국민은 세금을 함부로 만들고 올리는 정치집단이 불안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하다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 생계수단이 되면 비루해지고 부정해진다 그리고 다른 생계수단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가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과 동뜨린 정책을 만들게 된다 정치권의 이른바 586 기득권들의 실패 원인을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는 또 사실이고 맞는 말도 좀 가끔 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586 운동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여러분들 뭡니까 정치를 더하기 위해서 선거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를 그래서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다 사기질을 친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 좀 올리는 것은 아무런 뭐죠 그들에게 미안한 감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선거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정철성 변호사도 철두철미하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거리나 주장들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뭔가 하니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정철성 씨가 세금 이렇게 운운하는 것도 본인이 변호사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런 부분에 불만도 있었겠죠 그리고 옳은 이야기고 그러나 그 세금을 더 올릴 수 있는 그 힘과 그 배포와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여러분 나옵니까 그것은 선거를 항상 도덕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여러분들 만들 수 있으면 국민이고 나발이고 아무런 뭡니까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면 되는데 무슨 뭡니까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뭡니까 여론조사는 뭡니까 조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도 배부른 뿌꾸리들은 뭡니까 꿀꿀꿀꿀하고 기분 좋다 맛집 어딨냐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586 생경운동권들은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조작질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13 전라남도 12 전라북도 4번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25%까지 표를 빼앗깁니까 어디입니까 경상북도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네요 마이너스 24.9%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9%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이죠 이런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재미를 봤으니까 그다음에 2018년에는 좀 더 과감하게 조작을 하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전국기초자치단체 구청장 시장 군수 여러분 선거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전국을 다 조작질한 겁니다 좀 덜한 데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하고 여러분들 광주광역시겠죠 거기야 더불 민주당 후보가 가면 다 당선될 수 있으니까 최대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는 15% 이런 표를 빼앗깁니다 부산시에서 15.1%를 빼앗았네 사전투표 15.1%를 여러분들 표를 가져간 겁니다 더불당은 16에서 5%까지나 최소 5% 16%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4박 5일 사이를 두고 특정 여러분들 광역시의 투표자들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최소 5에서 16%까지 큰 차이가 납니까 이런 짓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발각이 되면 또 어떠냐는 말입니까 발각이 되면 대통령부도 다 입을 다무는데 그래 우리가 부정선거했다 왜 이런 거 아닙니까 공박사 좀 떠들어봐 그래 우리가 선거 좀 조작진 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윤석열이 등장하고 이런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오지게 이런 조작하는 거 못 봤어 앞으로도 할 거야 당신이 뭐라고 뭐라고 떠들지니 가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빨이 통하겠습니까 대통령 말빨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자유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에라이 다 가짜 사회가 된 겁니다 거짓과 위선이 차고 넘치는데 무슨 대통령님 이런 말이 영이 서고 누가 여러분들 거짓과 진실이 다 뒤죽박죽이 됐는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재미를 보고 나서 화끈하게 여러분 한 대가 바로 뭡니까 이게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25%로 훔친 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12.5% 마이너스 15%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최대 16%까지 이런 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17%니까 최대 여러분들 얼마까지 훔친 겁니까 17 곱하기 2 34%까지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특보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전산적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4.15 총선에서 전국을 다 섞어놨 거지 않습니까 이게 586 운동권 생계인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 남긴 가장 큰 치적인 겁니다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뭐 생계형 좋다 이야기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 박사님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좀 힘든데 부케연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좀 심하게 이런 조작을 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권력을 여러분들 맛을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더 화끈하게 이런 조작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 지방선거까지 했지 않습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만 240만 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120만 표 빼고 120만 표 더 하고 240만 표를 뭡니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쑤셔 넣어도 뭡니까 24만 7077표 차이로 이재명이 윤석열항에 패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하늘 아래 다 100일 안에 드러났는데 이걸 다 덮고 가는 거니까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소위 악을 침묵하고 여러분 이 악을 뭡니까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것은 반드시 부메라고 들어올 겁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담을 얻은 거가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거죠 건너뛰는 법이 어떻게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에 야 엿먹어라 다시 또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가 다 이러면 조작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0%가 이런 빼앗긴 거잖아요 좀 조심을 한 거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플러스 1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 20%까지 조작하니까 2020년 4.15 총선물도 좀 덜 조작한 거죠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이 일상화 됐는데 사람들은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다음에 처절하게 당할 겁니다 저는 뭐 그냥 과장하고 무슨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의분 하나 느끼지 않고 어떻게 다들 침묵할 수 있겠느냐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히 기계나 결의 같은 것이 다 없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240만 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했는데 그걸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 조작질이 이런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정권이 바뀌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꼭 같은 짓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 합니까 앞으로 계속 조작질을 하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피상적인 문제에 눈길이 자꾸 가게 되면 폐착을 두지 않습니까 본질이나 핵심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 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다음 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뭐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 쉬운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면 586 생경운동권 정치인들이 참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큰 악을 여러분들 저지른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짓을 인지한 상태에서 침묵하는 여러분들 현재 여당 윤석열이란 사람 한동훈이란 사람 이원석이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팩을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악과 여러분들 손을 잡은 그 대가를 개인적으로 치룰 것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용을 치룰 겁니다 흔한 사람들의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제를 해볼까요 현재 이원석의 정책은